가리 잡았나? 아저씨 밖에 없지? 밥 먹으러 가냐!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세팅까지 이거 얼마였지? 60만원도 넣었나? 66만원? 근데 이게 텐이거든? 근데 지금 11까지 나왔어 한 단계 더 빈도 있어 얘는 떨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얘 또 괜찮아 왜 앞에서만 세지? 우와 저희는 맛있는 밥을 먹고 체크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 오션 솔레뷰 영종도 오션 솔레뷰 유명하죠? 저희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어요 빨리 저거 에어비앤비로 보고싶다 몇 호라고요? 19 바로 앞이네 19 19 19 20 19 20 23 가짜 식물들이 많아요 이런 감성템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오 여기 바다 보인다 나눠볼까? 물 다 빠졌어요 여기마저 가짜 식물이 이렇게 아침에 여기서 티타임 하면 되겠다 커피를 먹지 않지만 티타임 어때요? 좋아요 술에 취해서 해장이나 하러 가겠지 여긴 어디? 여긴 영종도 오션 솔라뷰 호텔 짝수층 엘리베이터 안 입니다 어? 3시까지? 또 들어가 볼까요? 잠시만 해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해 미칫다! 대박 사장님이 포상품이어서 맛장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나도 잘 움직였어 아 웃겨! 아 사장님이 우기하세요! 아 사장님이 우기하세요! 아 우기세요! 와! 병원 안하면 죽어요 진짜! 하트 신고한 사장님 네 이상한 사장님! 네 이상한 사장님! 연축해! 아 우기! 우기! 물이 완전 가득 들어왔네요 엄청 이곡적인 느낌의 아침이다 다음날이 되어서 우리는 체크하우스 했어요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장난하고 얼굴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해장을 하러 가야겠죠? 해장 진짜 맛있어보이는 집으로 갑니다 맛있어보이는 집으로 찜해놨는데 맛있어야지 맛이 없어도 어떡하지? 맛이 없어도 비주얼 자체가 그냥 해장국이야 일단 육칼이잖아 육개장 칼국수 그거 그냥 그거는 숙취가 없어도 그냥 해장돼 아 없는 숙취도 해장이돼? 응 육칼과 육칼 4개? 육칼 4개? 육칼 4개로 우와 어묵꼬칼이도 있어 lace 먼저 식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식사가 드세요 마지막으로 엄청 맛있었네 바다의 맛이 약간 발칼해 이런 것보다는 드매워했다는 거예요 약간 짬뽕처럼 싹 때리는 맛을 예상했는데 아니었어요 좀 장파를 생각했었는데 음 음~~ 또 다르네 음~~ 또 다르네 음~~ 고기 맛있다 음~~ 그래도 해장해도 되는데? 응 오~~ 밥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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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장을 마치고 카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완전 소금빵 가게가 엄청 많아 앞에 지나갈 때 냄새가 너무 유혹해 유혹했어? 이따 소금빵 사줘 이따 소금빵 사줘 어 ㅋㅋㅋㅋ 아 웃음 으음 으음 저기 우리 카페는 음중 인스타 감성으로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겠어요? 수제청이네 수제창을 파네 저희 레몬에이드 하나랑 딸기 자몽에이드 하나랑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음료 주문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 작가님들 지금 아메리카노를 얼마나 예쁘게 찍는지 누가 더 잘 찍는 거 아니야? 오 예쁘다 예쁘다 보여줘요 와우 쓰윽 염증도 잘 노다갑니다 잠이 위해 주문이 개장 excell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